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만군 해바라기 군락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황영웅 씨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감동적인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황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어두운 하늘의 한 줄기 햇살처럼 그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후로 매일 황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황영웅 씨의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하만군 해바라기 군락에서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희망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그의 음악은 마치 그 꽃들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 피어나는 그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감정을 이해합니다. 황영웅 씨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황영웅 씨의 음악을 듣고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더욱 행복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